안녕하십니까 안태근입니다. 자 오늘은 나는 일 끝나고 헬스클럽에서 운동한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먼저 주어부터 떠올리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? 그래서 나는 이라는 주어를 먼저 쓰고요.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동사입니다. 그죠? 자 그래서 운동한다 라는 동사가 그 다음에 위치해야 되겠고요. 어디서 운동한다는 거죠? 네 헬스클럽에서 헬스클럽에서 운동한다. 근데 언제요? 음 일 끝나고 after work 떠오르는군요. 그죠? 자 이제 순서는 맞춰놨으니 영어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. 그죠? 자 일단 주어를 i로 바꾸는 건 이제 아시고요. 그 다음에 운동하다. 운동한다는 말 어떻게 할까요? 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workout. workout 이라는 표현입니다. 그래서 i work out 이렇게 하면 됩니다. i work out 나는 운동한다. i work out 나는 운동한다. 이제 헬스클럽에서. 그죠? 자 그래서 뒤에 at the zim 이라고 하는데요. 이때 이 zim이라는 거는 체육관이나 헬스클럽이나 운동하는 그런 곳들을 우리가 zim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i work out at the zim 나는 헬스클럽에서 운동한다. 언제요? 일 끝나고 after work 뒤에 붙여주시면 되는군요. 자 쉽죠?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i work out at the zim after work. 나는 일 끝나고 헬스클럽에서 월카우트 운동한다. i work out at the zim after work. 네 잘하셨습니다. 자 그럼 이 문장을 이용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. 이번에는 나는 친구들과 헬스클럽에서 운동한다 라고 해볼게요. 그럼 일단 i work out at the zim. 여기까지는 똑같겠고. 그 다음에 뒤에 뭐 붙이죠? 네 with my friends 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. i work out at the zim with my friends.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i work out at the zim with my friends. i work out at the zim with my friends. 네 잘하셨습니다. 자 이제 문장 두 개 복습하러 가실 시간입니다. 음악과 함께 즐겨주시죠. check it out. 넌 퇴근하면 보통 뭐해? 친구들이랑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? 너는? 난 저녁부터 먹지. 넌 맨날 먹냐? i work out at the zim with my friends. i work out at the zim with my friends. i work out at the zim with my friends. i work out at the zim after work.